우윽 이거는 말했지만, 우리 실험당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 우리 점수를 매긴단 말이야 우리의 점수를 그래서 약간 뭐 좀 잘해라 아... 오... 아... 아울라스 트라이얼은 이 앞의 장면을 계속 보다보면 야한게 많이 나오니까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19금 저려 이 친구들 이제 좀 플레이가 좀 신기한 친구에요 이 친구는 전기봉을 계속 이상한 곳에 꼽아요 오... 짜릿하겠는걸? 엉덩이가 짜릿짜릿 엉덩이가 짜릿짜릿 엉덩이가 그런 취향이었어? 뭐야 이거 엉덩이 쫄깃해지겠다 어 뭐야 자기 내정권에 엉덩이를 막 엉덩이를 엉덩이를 막 엉덩이를 맞아요 엉덩이를 그냥 어? 뱃속에 열쇠가 있었어 엉덩이가 쫄깃쫄깃 순대 안에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를 저희가 먹어야됩니다 우리 치즈직에 19금 걸어야 될 것 같다고? 난 걸었어 나..나도 걸을래 나 안 걸어야지 나 무서워 나..나도 안 걸어야지 뭔 19금이야 맞아 뭔 19금이야 난 걸었어 뭐..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똑같아요 프레임이 다 똑같아있어 와 목소리 봐 얘네 촉 못 가져가나? 아 와 와 와 와 얘 왜 왜 얘 다 때려 아 뒤로.. 뒤로 나오는구나 나 혼자 여기 얘들아 뒤로 열린다는 걸 얘기를 왜 안 해주니 아무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돼? 이제 어떻게 해야돼? 담배빵이 담배빵? 담배빵 하고싶다고? 아니 아저씨 등에 담배빵 뭐야 야 이뻐요 담배 그만 줘 담배빵 수발 하? 정신없어 어 이거 뭐임? 여기 위에 위에 올려줄 수 있나본데? 뭐야 야 야 올렸어 그래 오르기 오르기 야어어어 어 나도 나도 야어어어 야어어어 야어어어어 야어어어어 야어어어 내 병돌려줬어 저게 이 싸운 놈이 사이쒸 너게 어떡해 뭐라잉 난 무기가 없어! 난 무기가 없어! 집어, 이게 뭐야? 이거 뭐하기 힘들어? 아프지? 악녀 되게 여유롭다? 어? 거기 지뢰 있는데 아아, 야, 자, 아 아, 아 아, 스킬, 스킬이 뭐지? 스킬 어떻게 했을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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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번지기 됐어 나 매우 침착해 여기, 여기 지뢰 있는데 오키 슬쩍 이 아저씨 왜 안 밟아? 저 아저씨 왜 안 밟아? 저 아저씨 왜 안 밟아? 저 아저씨 왜 안 밟아? 아니, 악녀야? 아, 깜짝 놀랐네 안 열려 안 열려 내가 다시 한 번 열려고 하면은 열리지 않을까? 그 아저씨 왜 안 밟아? 아아 아, 아잉 내 거요 왜? 오케이, 너 나 여기 지뢰 깔아 놓을게 이거 내가 밟을 수도 있니? 위험감이 열러 아니 아니 안 밟히네 아까 막 숨어갖고 나 눈에 뭐가 들어갔어 여기 몇 끼야? 나 왔어, 애들아 나 왔어, 애들아 응 애들아, 이거 내려놓는 거 어떻... 와, 지만숨네 야 이거 어떻게 숨어? 아 여기 누구 있어? 여기 누가 숨어있어? 숨은 채로 죽었어! 여기 서랍에 숨으려고 했는데 여기 누군가가 숨은 채로 죽어 있어 너무 아늑하다 나 어디가? 어 뭐야 지느님 기다리고 있대 여기로 가야될까? 뭐야 거기 있었구나 어떻게 넘어가 혼자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체시서 괴물한테 맞으면서 도망갈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가 이뻐 데리고 와! 뿌리나! 저기 이거 아이템 먹은 거 버리는 거 어떻게 해? 자 쥐? 쥐를 누르면은 줄 수 있어 줄 수는 있는데 버리는 거 어떻게 해? 도채! 어어 그거 어떻게 해? 큐! 큐? 아 쥐? 쥐? 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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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는 그냥 주는 거잖아 버리는 써버려! 그냥 써버려? 아 마셔버려? 아 너무 아까운데? 그럼 그냥 가지고 있어 어? 어어 아우 이뻐 남자친구 공개합니다 일로 오세요 와! 마실 거다! 이뻐 택의 시인이라 나도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다섯 오 아.. 취향이 좀 그런데? 아구 이뻐 저런 남자 좋아하는구나 와.. 취향이.. 어후! 아 이제 다시 솔로 됐네 축하해 이쁘 남자친구 없네? 이쁘 남자친구 터졌네 벌써.. 아직 아무것도 못 즐겼는데 이상한 사람님 거기서 뭐해요? 욕하는데 나한테? 당연히 도망가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이번 미션은 이 친구 있잖아요 이 밀고자를 저희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밀어.. 막기 막기 빅큐 어? 뭐야? 별풍선 스프 지하실에 발전기 격이 이쪽이에요 쉬운게 없구먼 이뻐야 이리와 나 주사기 하나 먹어 내가 먹어야지 음 맛있겠다 아 주사기는 친구를 되살리는 용도구나 쓸모가 없네 어? 어? 뭔지 모르지만 뭘 되게 주워 어 배터리다 써 지하실로 갈거야 네 지하실이에요 와 이야 이뻐 아 이뻐랜다 아 악녀 와 역시 저기 저기 앞에 앞에 남친 죽인 애 있다 뭐야 어떡해 어떡해 어지러워 뭐야 어지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잡아 잡아 으악 올라압 나뚜 저기 아 어쯛 으 Anda não 뭐야? 즐거워 보이네. 뭐? 나왔어. 옆에 스윗킥 꽂혀. 잘했어. 아 내 손. 날려줘. 안녕. 어? 뒤를 조심해. 아니 이거 왜 숨을 곳이 없는데? 너무 아쉬워. 아쉬워. 어이아이. 하나 빠짐없이 뒤질거잖아 너. 너 여기는 안 뒤질거잖아. 응. 니 말 안 죽힐거잖아. 다 알고 있어 너. 양쪽에서 회로를 수리해야 된다고? 아. 이럴 수가. 저 친구가 뒤지는 패턴까지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인가. 후린 그는 도대체. 굴리기. 형. 어? 가스 수집하는 사람이야? 하하하하. 가스가 좀 맛있네. 나 왜 안집어지지? 템이 다 까르타서 그런거 아님? 아 뭐야 다있대. 아. 왕윤아 다있대. 아 뭔소리x3 아 뭔소리x3 가만히 와. 가만히 와. 가만히 와. 가만히 와. 자진 마가지마 나는? 빨리. 빨리 와. 미야. 지져.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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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올려줘. 고마워. 와아. 겨우 살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자 플램이 형 얼굴이 빨개졌어. 하하하. 아자. 형 얼굴 거의 토마토. 진짜? 왜? 왜지? 나 너무 부끄러웠나봐 원래 밀고자 미는 곳으로 가야해 아우 깜짝이야 아무 힘 없이 싸다고 맞았어 밀었어 밀었어 내가 널 살릴거야 좋았다 뭘로 바꾸지 이쁘야 이것 봐 마 여기 봐봐 와우 집 부근 걸어야되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보면 그만 아니야? 새까매 사먹었다 안보였어 아니 봐버렸어 안보면 그만이지 봐버렸어 우리 이 친구 죽이러 가는거야 이..이게 무슨 아이템이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빨면 스테미나 없어 어어 이제 아까 시체에서 하트 열쇠를 차놨잖아 여기를 들어가보시겠어요?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어 들어가봐 얘 정신 차린거 같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해봐 얘뽀야 이...이게 뭐야 니 액션 찐이네 와아아앍 헷 찾았네 자 봐봐 시체 가슴에 무슨 문양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양의 열쇠를 차지하면 playable는 시체에 찌찌를 잘 받아라 나 지금 정신 상태가 안좋아서 찌찌를 잘 받아라가 막 되게 에코로 들렸어 찌찌를 잘 받아라x3 어 어 고마워! muchas nochmal 그렇게?그렇게 맨 양같이 빨아들인거야! FS 너무! 속격이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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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좀 밀어! 좀 밀어! 빨리...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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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어? 아하.. 너무 아파! 아파요! 왜 저한테 막 이러시는! 아아아아아아악! 쭈까 쭈까 그래 쭈까 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 왜 저에게만 이러시는지 네? 저쪽은 봐주시겠어요? 어디요? 멈추세요 오 이거 어떻게 바꾸지? 잠깐만 뭐랑 바꿀래 이거랑 바꾸자 아 고마워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아 오케 하나 둘 셋 아니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살려줘 나 죽어 나 죽어 야 아구 이뻔만 목소리 완전 청하게 들린다 뒷코 요거 클로버 찾아야 돼요 클로버 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여깄다 아우 아우야 하울러다 나한테 오는 겨? 쟤 그냥 가는구나 나 진짜 죽을거야 나 죽을거야 무조건 갔어야 했던거 아냐 근데? 나 개 피어 벽돌이나 그런거 있잖아 맨 refle Bart 걔를 벗어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해 아윤아 올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온다는거야 뭐야 으을!! 으으으으으!! 으이히 으으으으으으으!! 아우와... 아아.. 아아....!! 뭐야 이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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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말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 불 들어왔지? 여기 오오오오 그거 함정있다는거야 아니 그걸 왜 씹 문이 까매죠 문이 까매 빗다 지금이니? 은랍이 필요없다 닫기 여ится아 아까 리오 먹었잖아 어디있어 왜 못 타자 왜 못 타자 왜 못 타자 미친 기절!!! 기절 backed 했죠 아까 먹인거야. 희절 아까 먹였어. 큰일이 났어. 아니 쿨타임이 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먹입니까. 저 스킬 레벨 3이에요. 어어 오케이. 오케이. 건방진 거인 녀석. 어 악냐 악냐 너한테 어그로 끌렸어. 피해 피해. 시발 롤롤. 이뽀 안녕. 어 뭐야 이뽀 이뽀야 왜 나한테 그래 이뽀야. 이뽀 아님. 얘 이뽀 아님. 오우. 고마워. 이뽀야. 어? 너를 위해 체력 버전 많이 남겨놨다. 빨리 와. 나 이거 열고 싶은데. 어디 어떤 거 열고 싶어? 열었다. 락픽으로 무언가 열었다. 나 락픽으로 뭐 열었어. 푸른다. 근데 안 집은 거 같아. 뭐야. 시발 놈아. 뭐요? 왜? 뭐요? 잠깐만 나 어지러워. 뭐야. 나 어지러워. 이따 나와. 나와. 돌아가라고 했어. 어지러워. 도망가. 도망가. 네. 전 악녀를 믿으니까요. 이런 미친. 어. 어. 나 뭐 챙긴 거지? 나 그 까긴 깠는데. 어 미쳤다. 어. 시발 놈아. 니가 챙겼지. 나 좀 어지럽다니까. 나 어지럽다니까. 나 어지럽다니까. 이미 뭘. 어이~~ 얘가 어디야 얌 왜 엉덩이가 짖어져있냐? 어? 이 개새끼야! 아이 저 미친 놈이!! 이뽀야! 이뽀야! 도망가! 나 망했어 어? 으악! 에엑! 아니 문을 아악! 아악! 에엑! 으악! 으악! 아니 생각보다 안아픈데? 이뽀야! 숨어! 숨어! 안 숨어져! 튀어! 튀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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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긴 아니야! 저기 앞에 또 계신다! 예! 아니 애들 다 어디있는거야? 길을 모르겠네 왓더! 왓더! 아 저분 또 저기 계셔! 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연기같이 마심! 아우이뽀랑 연기같이 마심! 아우이뽀랑 연기같이 마심! 아앙! 나 죽을게게~~ 에엑! 으악! 글로버...가 아니라 스페이드 찾았는데... 글로버...가 아니라... 스페이드 찾았는데... 다이아몬 아니야 너 언니랑 살려만 다 찾아놨어 다이아몬 찾으면 돼 아 너는 찾았어? 아 다이아몬 찾으면 돼 다이아몬 난 죽어버렸어 또 왔네 얘 안아주지 마자 잠시만요 아 뭐야 절대 죽을 수 없어 고기하지마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어 여기는 안녕히계세요 나한테만 어그로 끌려서 괜찮아요 아 나 거지러워 아이 개판이네 아 야 비켜 나 정신약 여기있다 꺼져 어 어 아 또 또 또 지랄 또 지랄 우리 악녀가 다했네 조용히 해 여기 지랄 설치를 해놓을게 나 플레임형 인성 지랍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얘가 좀 너무 시끄럽게 하잖아 자꾸 아 아 인정 피카트로 시켜 자아 드가자 아 아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어딨어? 어? 오케이 나아잇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가자 달려 달려 1등 스턴 1 빠는 나야 도착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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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 진짜 혼자 내가 다 했다 와 민중의 지팡이 너무 아파 너 싸패야? 너 싸패냐고 너 싸패냐고? 얘 혼자 다 했다 진짜 이거 등급표 되게 정확하다 확실한데? 그니까 네 레벨이다 근데 뒤면은 이뻐는 두들겨 맞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맞아 아 확실한데 그니까 이뻐야 재밌지? 이뻔 분리 잡고 살렸다가 살렸다 눈앞에서 문 닫아서 죽이고 또 살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뻐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니가 그렇게 했잖아 야 쓰레기새끼 쓰레기새끼 쓰레기압 불 끄고 문 닫고 나가야 돼 어? 나한테 너는 안전화도 한마디밖에 안하네? 이상하다 A뿔 맞으면 이러는구나 원래 칭찬 엄청 해주지 않나? 아니 그 진짜 잘하면 칭찬 안해줘던데? 아 그래? 애매하게 B 맞으면 칭찬해주더라고 B야 누나 시기 질투 했나보다 시기 질투 어? 나 뭐 열렸다? 잠깐만 나 뭐 열렸는데요? 나 회복 살게 이게 뭐야? 어 사 어 뭐야 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런걸? 어 오 이런걸 파는구나 드릴로 퍼터만두키 새고나온거 아니고 아 10랩되면 살 수 있는게 있어서 아니 여러분도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하는게 이번 정식 출시되면서 초기화 돼가지고 나는 난이도부터 깨야지 여기가 열려요 지금 다 잠금돼있잖아요 원래 다 열려있었는데 옛날에는 초기화돼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하는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하기 싫어요 저희도 바로 10랩만 하라고 했는데 초기화될지 몰랐어 빨리 달려보자 가보 잠깐만요 이거 그저 이거 근데 이거 빨리 달리면 한 벽 깨는데 10분도 안걸림 아 맞아맞아 진짜 금방해 아까도 금방 깬 편이야 솔직히 너네들이 더 안 놀았으면 어 맞아 방금도 안경누나 솔프를 솔프란거에 비해 빨리 깰 편이야 진짜 이뻐 나 근데 안 놀았어 나 열심히 쫓기고 있었다고 근데 누나 내가 이뽀도 봤거든? 이뽀도 안 놀았어 존나 봤고 이뽀가 제일 열심히 했어 실은 이뽀가 이뽀신거 한번도 못봤어 나 이뽀 아하 확실하네 이뽀가 이뽀 맞는 속도에 맞춰서 물량을 갖다줘야돼서 계속 파밍하느라고 실수도 없었어 아 아 열심히 열심히 살았네 열심히 살았네 네 야 다음 고아원 해볼까요? 아니면 근데 이게 그니까 그 메인 퀘스트가 있고 그 밑에 그 메인 퀘스트에 관련한 부퀘스트가 좀 짧게 짧게 두 개씩 있거든? 메인으로 쭉 가야지 이제 심맵할 수 있는거 아냐? 그건 못함지 근데 부도 열리는거 아냐? 근데 부도 여러번 연계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퀘스트도 한 번에 다 열리는거 아니잖아 아 아니야 그 부를 깨면 다 열릴걸? 그래? 메인이 열리면 부는 다 열 그럼 메인 바로바로고 어 메인만 바로와라 그 회복은 R 누르면 돼 R 이빠 넌 그러면 좀 더 쳐맞을 수 있음 이빠 넌 그러면 좀 더 쳐맞을 수 있음 이빠 넌 그러면 좀 더 쳐맞을 수 있음 시발 그치 그치 회복하면서 맞아 이빠야 알았지? 얼마나 회복시켜주는데 얼마나 회복시켜주는데 반해줄걸 너 레벨이 낮았어 맞아 와 넷플릭스다 와 넷플릭스다 놀이기구 시작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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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터진짓지 와 와 와 고개 울려 고개 울려 와 아니 고추가 가까이 왔다 아 아 아 발가버지 가까이 온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른 마이크가 씹히냐 아 아 아 내가 가까이 간게 아니라 가까이 온거에요 아 아니 저는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 와 원정화 나도 안 봤어? 나는 고개 다 돌려? 응 나도 바로 돌려 버리잖아 아 근데 여기는 진짜 19금 걸어야 돼 난 19금 걸었어 여기가 유독 잔인하고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어 어 저 사람들 여자 아니라고 남잔데 가슴이 조금 킬 뿐이다 라고 우기면 안될까 내가 그 그럴까? 여유증이 좀 많은 남자 어 열정이 조금 있고 우리 목표는 방송실에 도달하는 겁니다 잠깐만 나 19금 좀 걸고 올게 나 이거 진짜 문제 될 거 같아 무서워 고마워 이거 우리 목소리 갑자기 샬랄라 들리면 샬랄라 하면서 업데이트 했고요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아 근데 트위치에서는 그냥 했는데 그지? 음 음 얘 또 상대가 네이버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 어 어 어 아 취한다 음 쑥든 냄새 고마워 아 이거 마실려고 어 뭐하는거야 아 드려보내줘요 아니 이거 19금은 봐도 돼?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구이뻐 뭐해 최명 걸리고 있어 얘 이뻐야 정신차려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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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친구가 이상한 거 걸리고 있잖아 지금 이뻐야 그 높낮이부터 먼저 고르고 역포를 해야지 그 그것만 하루종일 역포라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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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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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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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돌리면 안맞아 모양 안맞아 왜 안맞는거에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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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거지 포기하고 누나가 다해 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야 뿌리나 봐 이거 아니야? 나도 할게 누나 이거 봐봐 누나 이거 봐봐 너 여기 여기 TV 봐봐 이제 곧 누가 할줄말이 나와 이제 TV 보고 있으면 TV 어 이거 보고 있어 근데? 곧 나올거야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 빨간색을 받쳐야되는거구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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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일하라 계속 일하라 이 새끼 가자 왼쪽으로 발생했다 에바랑 나 악녀 따라다녀 이리 와봐 악녀가 개쌉고수니까 페리해줄거야 이거 부수자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안당했다 안당했어 안당했어 진정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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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이 안가는게 좋아 네 말했을땅 체력이 만들어진다 벅소리 야 야 허리다 어 너 솔직히 말해 가슴부러갔지 어? 어 깜짝이야 뭐야 가슴부러갔지 너 엉당 엉당 어 왜이렇게 어 왜왜왜왜왜 오우야 깜짝이야 어우야 얼굴 씨 반전 오 소름끼쳐 이뻐 잘 쫓아와 뭐야 여기 아 새끼리 있구나 그러게 그러게 아 문이 닫혀버렸네 여기 기다리면 수녀가 지나다니면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어 여기 열렸는데 악녀야 오케이 빨간색을 맞추면 되는거지 도망가 오 왜왜왜왜왜왜 오어어어억 야 TNT 쥐고있는 우리 와와와와와! 아주머니 아주머니!!! 와! 아주머니! 아주머니! 에이! 하이! 아주머니! 됐다 됐어 됐어 어 뺑뺑이 돌아! 하나만 더 하면 돼 악녀야! 살려줘! 악녀야! 악녀야! 수녀님 문 열어줘요! 으응 뭔 소리고 일단 뭐 뭐야 이 밖으로 나와버렸네 어? 쟤 어그로 풀렸다 잠깐 숨어 아... 이뽔야! 앉아! 앉아! 그래! 프론트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가 여긴데? 어 오케이 어 이거 건드리면 안돼요 아니 미친 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릴 교체해야되는거죠? 못나가요 거기 자기장때문에 여기에 놓는거에요 제가 반대편에 있을게요 야 야 야 뭐 쫓아옴 뭐 쫓아옴 나 숨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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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어 안 돼 나이스 지금이야 챙기고 렛츠고 난 숨어야지 이거 하나 더 가져가줘 이거 하나 더 으음 아늑해 이거 세개 가져가야 돼 총 필름 어어 기다릴 버튼 오케이 하나 가져갈게 야 지랄이야 나한테 필름을 필름을 꽂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꽂아야 돼 필름 이런식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 렛츠고 꺄고 꺄고 가가 다가 가가 거겨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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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아 적있네 왜이래? 아우! 뭐지? 나빠? 하나 교체했어요 교체했어? 여기면 교체가 없나? 난 어둠과 함께야 무섭지 않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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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뻐야 이뻐야 뒤에 빨리 가라 시발 놈마 왜 안가 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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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풀렸다 내꺼 이거 여기가 아닌거 같아 플레임오빠 그러게 들고 나가자 바..바..밖..밖에...밖에서.. 무슨소리고 포나 폭탄 부숴었어 안전하라고 으하 여기 가스 또 있다 박지말라고 힐 어우 이아아아아아악 까불깢 아....에이이ㅣ 이이자아악 여기 지뢰높었어 다 이쪽으로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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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챙겼어? 챙겼어 여기야 여기! 넣었어 아..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이쪽인데 아.. 앉은 것 같다 내가 망할래 조기 고마워 어..랄구..아..에..에..에.. 저희들 뭐 하세요? 아..에..에..이..에..에..에..엑.. 으.. 에..에.. 에이..사인줄게 아이으씨 아..아..아이구.. 아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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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길 막으래.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여깄다! 어 깜짝이야 어 와우 뭐가 맞아?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맞아? 어? 대형 배터리다 오마이갓 플레임오빠! 어? 플레임오빠! 뭐야? 19금 걸었어? 어 걸었어! 19금 걸었어? 이리로와봐 일로와봐 굉장한걸 발견했어 어? 어디있어? 아 저기있구나 일로와봐 너 혹시 숨어가 다리 벌리고 있는 그걸 봤니? 아니 아니 더 엄청난거에요 더 엄청난게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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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한번 봐봐 오오오오 좀 그렇네 바로 와우 와우야 와우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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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가자! 내려가면 돼 여기 뒤에 있어 어 여기 뒤에 있어 어 너무 가까이 오지마 깜짝 놀랐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진짜 잔인하고 그렇습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뭣 모르고 보면 진짜 좀 충격먹을수도 있어요 오우 오우 전략 줄였구요 뭐하는거야? 물 떠마시게? 왼철 음 오빠도 맛있네 어 어? 유튜버 플레이리아 얘기했어? 어 그랬더니 꺼지래 ㅋㅋㅋㅋㅋ 어 꺼지래? 어 난 너무 속상했지 뭐야 조용히 해 어 안 꺼져 그럼 부셔! 왔다 어 우리 쳐 잡는다 근데 왜 그래 미안해 여러분 여기 진짜 진짜 잔인해요 이거 주의 고추다! 고추다아 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 얘기해!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Doesn't he lie? 제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음..아야아야 아야야 아야야야lles 다..벌써 다 찾았어? 돌아가자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나야 왜 다 했어? 아이고 앙녀야 나 기절 시켜? 아니 내가 때렸어 어 잘했네 코주 잘라야돼 여긴 실행 없어 여기를 데리고 와 뭐야 뭘 잘한다 여기로 해 아 아 아 여기로 잘못봐 아 아 지뢰 지뢰 여기 있어 지뢰 이거 밟고 발전기 전원은 어디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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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밟기 좀 필요하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야 같이 할 사람 야! 야! 잘한다, 우리 하고 이뻐! 벌써 여기 적응 다 했네! 기가 막히는 거만!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질기냐? 빨리 하자 빨리 간다! 간다! 악녀가 힘을 잘 주네 나이스 왜이래 왜이러세요 저한테 왜이러세요 으아아악 난 경고했다 얘들아 결국 잘났고 아 뭐? 왜이렇게 난리야 얘는 이뻐야 가자 이리와 이뻐야 가자 이리와 여기 여기로 내려가야 돼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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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어 아 이거 안되겠다 아 나 죽는다 장미 충전상태로 만든다는데 장미가 없는거 착한한 비밀 미세먼 Sergeant 으악 으어어아 애들 다 어디있니 조졌다 우리 발전기 다 켰어 발전기 다 켰어? 조댔다 조 알았어 다들 너무 잘하는구만 조...되... 다... 일단 마셔 일단 기를 누워 일단 예배당으로 모입시다 다들 여기로 모이세요 여기 주시야 응 체크아웃 이뽀야 너 정신 괜찮아? 아 이뽀야 너 어디가? 이리와야지 정신력 괜찮아? 자 이뽀가 눌러 이뽀가 눌러 오우 고마워 훈수쇼 아니 저걸 먹는다고? 먹는 것도 되게 천박하게 먹네 손이 없어? 나가자 아 야 왜 왜 저한테 그러세요 도망쳐 어디야 어디야 이뽀 이뽀 설마 길이 잃었어? 뒤에? 나 이거 배터리 다 달아서 안보여 나 이거 배터리 다 달아서 안보여 아아 아아악 언니 훠 아 빗나갔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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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고인물여가지고 되게 빨리 깨네 오오 와 나 빗뿌라쓰 오오 야 나 빗뿌라쓰 야 나 빗뿌라쓰 오케 하하하하 아 깡투 왜 이리 많이 걷는거야 55번이나 건드렸죠 언제? 아니 너가 징그멜 징그멜 이러면서 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정신력도 채워주네 아 진짜? 아아 그 회복 스킬이 정신력도 되는구나 좋네 어 나보고 기대작이래 나는 많이 기대하래 하하 기대하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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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렙이 되었다 우와 만렙이 됐어? 대박 아니 약사한테 갈 수 있네 하하 하하 아 슬라이딩이다 스킬말랩 같은데 음 슬라이딩 배웠어 이포야? 슬라이딩 배웠어 이포야? 잘했다 어떻게 해? 달리면서 씨를 꾸욱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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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쪽에서 할게 거기서 그쪽에서 해 하나 둘 셋 뛰어 이런거 좋아하는구나 멋있어 슬라이딩 크로스 보여주자 우리 하나 둘 셋 어 미안 하나 둘 셋 덤빌 사람 이뻐야 보여줘 이뻐야 보여줘 들어와 흠 으음 아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얍 얍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건방지 힘으로 힘으로 아구이비를 이기려고 하다니 그러게 건방전을 생각해보니까 쉬해 힘이 아니라 기술로 상대한다 얍 아 nay 왜 이렇게 잘해 Ela 이제 지겠다 이거 옍 옍 야 야 이제 다음 갈까요? 좋아 이제 썩사만 하면 신매빔 좋아좋아 얼마 안남았구만 자 다음은 썩은처가 분재하기라고 해서 그 놀이공원 갈겁니다 저희 놀이공원 너무 재밌겠다 이 멤버로요? 놀이공원이요 이 멤버 투투로 놀이동산 가나요? 어? 그러네 남녀비율도 2이네 깊은 년도가 없어서요? 남..그..여자가 없는데요? 하하하하 남자 대신 놀이공원은 좀 그런데요 남자도 없는데? 어? 나 어디로 가야돼? 남자 대신 놀이공원은 좀 그런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하하하 이거 우리..우리 뭔데? 우리는 누구인가? 하하하하 오..우리 뭔데? 미생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우? 아 뭐야우? 아 뭐야우? ㅋㅋㅋㅋㅎㅎ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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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 개옆기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그 약간 공룡장소에서 할.. 아줌마가 자방부터.. 엉덩이부터 드리미는 그런거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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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뽀야 아무리 내 옆에 앉고 싶어도 그런거 좀 말해! F**k you! F**k you! 이새끼야! 아 그런거구나? 미안해. 눈치 없었다. 이러면 너는 이제 옆에 아무도 안 앉게 되는거야. 블레이브 형은 앉아줄지도. 어? 아닐걸? 아닐걸? 얘 또 나왔네. 그래서 나 이 아줌마 또 나왔네. 적당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딱히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니까. 별것도 안 하는데. 아까는 뭐 알몸에 낙에 고추가 막 다가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한 35배는 더 위험하네. 그니까. 썩은 사과 분쇄하기. 1 우와! 요즘 치과 진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망설였는데. 한번 붙잡혀 봐야겠어요. 오! 어디오디.. 위에요 진짜 제대로 해주시네 야 막 귀여워요 그냥 박자 하신판 박자 하신판 그러네 친절하네 고마워 고마웁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 홍박맨에 빡아주시면 아파 깜짝이야 시발 저기 이뻐야 나 정신력 치료해줄 수 있어? 아니 난 쿨타임이야 너 혼자 썼니? 아니... 처음엔 원래 쿨타임이야 아 원래 쿨이 도는구나 들어가 어어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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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야 조심조심 어 여기 정신력약 있다 이뻐야 우리 일단 돌아다니지 말고 쟤네 따라가자 어 우리 일단 목표지점으로 가야되거든 이리와 얘한테 가까이 붙지말고 아우 가까이 붙지 말라니까 이쪽 아니야? 어 일로 어 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되냐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이게 이제 놀이동산 코인이라고 보신데요 으음 재밌겠다 여기 미니게임을 할거에요 미니게임 최소 3개씩은 드시고요 저거 보이시냐 저 위에 위에 저기 관역이요 저기 이뻐가 던져 이뻐야 그 아이템파밍 그만하고 아 소리나 아 이거 심장 이런거 먼저 체험하게 해줘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쟤 체험시키면 어느 생활에 게임이 끝나 어 나 머리아파 나 어 왜왜그래 나 나 목소리가 샤랄라해 또 목소리 샤랄라해 그렇게 샤랄라지않아 치료를 해 충분히 걸걸해 치료하.. 치료를 해 어 이제 안어지럽지 나도 기분좋게 치료받아야지 나도 어? 괜찮아진거 같은데 오케이 가자 이걸 먹어 이거 이걸 먹어 이걸로 이제 막 미니게임을 하러 가야돼 미니게임을 하러 가야돼 자아 미니게임 하러 갑시다 이거 여기 미니맵 보시면 위치가 다 있어요 여기 앞에부터 하자 플레임 오빠 오케이 내가 중앙 노리겠스 왼쪽 됐스 파밍해야겠어 어디로 이뻐야 나 어? 스텔스 이제 티켓을 뽑으면 돼 나 정신력 없니 오케이 렛츠고 어? 이뻐야 너 정신력 없니 나 정신력 없어 퐐으로 갔다올게 나 헛것이 보여 그거 회복하면 정신력 나아지는거 아니었어? 아닌거 같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씨 심장목하다 그냥 다 바꾸자 아 이것도 아닌데 오케이 아 왜 밧데리밖에 없냐 아 이거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 이거 좀 줘 아 이것도 아닌데 여기 여기 드세요 맛있어요 자 한당 더 맛있어요 티켓이 없어요 그래 그래 먹어 드디어 후 어 와우 할 거 같아서 할 거 같아 야이 야이 아 체력은 많아 괜찮아 미니게임으로 갈까? 어디가 살려줘 미니게임으로 가자 살려줘 아아 심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군요 어디로 뒤져야돼 삼록 게임이 어디있어 뭐야 뭐야 얘 이야아이씨 비켜 적정적이야 금방 다행히 그리고 티켓티켓 먹고 애가 승이 잔뜩 났네 아 이때로 악려야 살려줘 진짜 아무 효과 없어 이뻐야 이리와서 이거 티켓 넣어 이뻐야 이리와 이리와 이거 티켓 넣어 티켓 오빠 갖고 있는데 티켓 오빠 갖고 있는데 아 나밖에 못쓰는거야? 먹은 사람만 쓸 수 있나 보다 가자 이리와 아무나 먹으면 다 쓸 수 있는줄 무조건 먹은 사람만 가능해 어어 쓰레기 게임이네 어 힐이 딱 따뜻해요 따줘 저한테 조회수 300만 이상을 준 게임이라고요 이야 대박 아 아 이거 감상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아아 나 약물 챙겼어 나 풀피약 어 고마워 큰거다 히히 맞아 큰거야 아 나 심장 아직도 들고있네 꺼져 꺼져 나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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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을 따라가 전원을 내리래요 케이블을 따라가세요 네 이뽀씨 에 케이블 따라가세요 케이블 따라가잖아 다들 다 꼭 눌러야 되는구나 꼭 아아 또 지랄이야 베터리 하나 내 mailbox 어 배터리 내렸어?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먹어 바닥에 빨리 고마워 4단계 올라갔고 뭔 소리고 자 뒤에가 되게 싸하거든 야야야야야 아니 씨브레 나만 하고 있는거 같애 게임을 비켜! 오해야? 알았어 미안해 너 문 열기만 해 말튀이자 가자 올라가자 어? 여긴거 같은데? 올려주기가 있는데 지속 올려주기로 안봐 어 올려줘 그러면 올려줘 빨리 올려줘 왜 올려주지 못하니 올려줘 흐앗 올려줘 넌 왜 여기있냐? 너 어떻게 올라갔어 나 올려줄게 이제 여기에서 손 뻗을 수 있지 않아? 어 이리와 아니 이뻐야 위를 보고 내 손보고 그렇지 못했지롱 이거 그냥 점프하면 돼 네 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좋지 저리 해야지 응 뭐? 내가 벌렀던지 우선이 이걸 알겠어? 하하하하하하 에이비 완벽한데? 어헉? 확실하지? 에이비는 진짜로 웃어줄게 응 무섭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기 아닌데 저기 있는데 저기 있지 그뿐 어. 이상하다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헉 괜찮네 무서워 아 맞네 저거 저 앙뇨 아니다 저거 야 뒤에 조심! 그게 아무렇지 않게 어 물이 부족해요 그럼 난 빨간색이니까 C 따라가야디 어 대신 이게 빨간색 되게 많거든요? 맞는 쪽 켜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걸려요 아 옥기 나 디벨브 열었어 어? 기계했다! 어 그래 AB 가자 AB 가자 내가 파란색 할게 내가 파란색 할게 왜냐면 요건 그럼 파란색 할게 흠 압력이 없음 파이프를 따라 밸브를 여세요 아니 뭐야 아 밸브를 여러개를 열어야 되는구나 밸브가 그러면은 파이프를 따라간다고 보이는게 아닌거네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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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없는데? 뭘까 이거 어 빨간색 빨간색 어 여기있다 이 이게 무슨 부금이죠? 아 나 한켓만 세라리고 날아가야 나 마지막 거 뭐야 올바른 밸브 이어지냐 안녕? 안녕 이거 맞겠지? 아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스케일링 와우 이빨이 깨끗해졌어요 엄마 어 뭐야 뭐야 이건가? 아 이거 아니고요 나 지금 많이 위험한 거 같아 sua아 어머머머머머머 바로 앞에 아주머니 바로 앞에 아주머니 플레이모 오빠 바로 앞에 아주머니 계신다 노래 부르는거야? 하하하하하하하 걸쇠 돌 이거 맞아? 아니구요? 아닌데? 또 아니야 아 콜록콜록 분명히 파이프를 잘 따라갔었는데 왜 아닌거지? 빨간색을 따라가는게 아니라고? 빨간색 중에서 만드는 파이프 아 죽은가? 아 나 정신 이상 얘들아 나 정신 이상 큰일났다 쪼댔다 비상사태 살려주세요 둘이나 도와줘 으아아아아아아아 안들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정신 이상 야 나 죽는다 어디갔어?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해줘? 뭐 있어? 뭐 있어?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그거 우클린 안ità 거고 돼 아 매우 당황스러웠어 나를 때리던게 형 어? 오 나이스 뭐라고 풀이나? 안들려 이 빨간색부터 따라갔었어야 됐어 아 여기서부터 따라갔었어야 됐다고? 열었어 그렇구나 빡 난 아까 그 나오는 파이프에서부터 따라갔었어가지고 어디가야되 이제 이제 아까 그 어 푸린이 힘 되게 좋다 되게 잘 미네 우리 이름으로 따라왔을거야 앗 뜨거 얘들아 나 곧 죽을거 같애 이거 가질사람 이거 가질사람 이것도 그냥 써버리자 정신력이 없네 어? 아 방금 쓴거는 그 배터리가 아니라 스킬쿨 타입인가? 아 고마워 이걸 찾고있었니? 아 죽을 뻔했다 진짜 어 악녀가 위험한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이팅 아이고 파이팅 그럼 그 다음은 나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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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 때려 날 때려 왜 밀어억 입간중 밀어억 들어가 빨리 죽어어 멀라 newspapers 밀려 기름 기 cuatro 자 메가 웅 особенно 암脚 파이팅 됐다 됐다 나이스 지뢰 이제 탈출하면 되는거 아니야 얘들아? 어?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바로 맞아 주고 kers 가자 쇼лу 돌아가기 이쪽있죠? 흐으으으 ... 흐으으으... 빨리 셔틀로 돌아가기 우리 셔틀로 돌아가기 이쪽 이쪽 이뻐야 회복 시켜줘 언니한테 회복 시켜줬어 뭐야 이미 했다고? 쥐 해줬는데 알 알 알 해달라고 회복 스킬 아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아 버리고 왔구나 저 물병을 작은 병 저거 물병 버리고 왔다 탈출 렛츠고 렛츠고 아 다들 고생했다 잘했다 잘했다 휴 다음? 소음 함정 갈동시킴이 불쌍함인데? 불쌍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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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신맵이다 아 근데 생각보다 금방 왔네 아니 힐러가 힐러가 힐을 힐을 본인만 해 원래 그런거야 누나 그거 알아? 어? 힐러가 씨를 가장 많이 받았어 나한테 존재 가치가 뭐야? 가방자 제로 만들어드렸잖아 사실 힐러가 아니라 탱커가 아닐까? 아 탱커구나 가장 많이 왔잖아 힐러 탱커 흥미롭네 성기사 와 성기사 성기사 티어 쓰기 주의하세요 어 누나 내 에이플은 칭찬해 주는데? 그런데? 그 완벽하다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기분이라고 와 극찬 있네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그렇게 안했잖아 아니 진짜 그렇게 했어 거짓말 하지마 절대 안 믿어 나를 존경하는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딱 얘기했다니까 아 진짜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로야 아이씨 양치기 소년이야? 아이씨 양치기 소년 진짜 누나 부러우면 부럽다 얘기해 야 간호사 누나가 나한테 기대롭게 필요하면 당장 이쪽으로 그래 어 내 스타일 아니야 적에게 적중하지 않았을 때 넌 너가 누굴 가릴 때가 돼? 누나 누구든 이상형이라는게 다 마음속에 하나씩 있는 거야 풍 어? 이거 되게 좋다 다 폭발 반경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즉시 배터리와 지구력을 최대로 회복합니다 저 간호사한테 배우는게 낫겠다 무엇의 폭발 반경을 말하는 거냐고? 그 기절 폭탄 있잖아요 제가 애들 기절시키는 폭탄 던질때 그 주변에 있으면 배터리가 같이 차나봐요 그 주변에 있으면 배터리가 같이 차나봐요 일단 몸통 박치기 배워 일단 몸통 박치기 배워 어? 이렇게 준다고? 왜 그렇게 준다고? 그니까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했지? 어 왜 왜 손인데 저러분 손이랑 룩이랑 교환했는데 왜 저렇게 했지? 어 뭐야 얘넨 누구야? 아니 저 남의 거잖아 내가 남의 걸 왜 자꾸 만지는 거야? 너가 검은색이야 너가 검은색이야 왜 나 이상하게 하던데? 아 다른 사람도 건드릴 수 있구나 어 하하하하하하 얘넨 누구야? 어 저거 먹으면 그냥 룩먹어서 다 내주네? 어 룩먹었네 빛이 먹었네 빛이 먹었네 나 정도 수준 아니야? 어떻게 유리하고 있었던 거지? 응 아니 퀸 움직여 아니 퀸 움직여 그런건가? 아니 저 저 약간 약간 끝났는데? 아 뭐야 안 행복했다고 이거를? 안 행복했다고? 유리한데? 잘 모를수도 있지 야 너네 둘이 체스 쳐봐 너네 둘이 체스 쳐봐 갑자기 뭔소리야? 너네 둘이 체스 쳐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너네 둘이 엄청 잘하잖아 나 못하는데? 그래 나 좋대 아니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 오케이 아 오케이 제대로 된 이제 준비를 해야지 갔다오세요 살벌하게 생겼다 언니 어? 내 말 들리지? 어 들려 왜? 쟤네 누구냐고 다섯 번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해줬어 아무도 몰라서 그런거 아니 공방이야 여기? 응 공방이야 원래 다 공방 저기 그래서 들어온거구나 맞아맞아 아 그걸 몰랐구나 이뽀가 몰랐어 그래서 쟤네 뭔가 했어 하판이어도 손해는 하고싶어요 뭐 욕이라도 해줘 쟤한테? 아니야 왜 혼내줄게 말만해 누구 혼내줘 아니요 괜찮아 어떤 새끼를 죽여버릴까 뭐야 아니 괜찮다고 했는데 내 마이크 안 들려 누굴 죽여버릴까 쉬발년 어이 내 마이크 안 들리는 것 같아 이상하다 분명 대답을 하고있대 분명 대답을 하고있대 재밌겠다 재밌겠다 뭐야 공방 또 들어오고 아니 아까 길다 뭐야 다들 어디갔어 화장실 응 음 말 말 롤라라라 롤라라라라 롤라라라 왔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예예예 아니 이 X밥 뭐야 이거 얼굴만 봐도 체스 못주게 생겼네 뭐야 눈알 튀어나온 이거 뭐야 구경 봐야겠다 나 프린이 은근 똑똑하잖아 이뻐도 은근 똑똑한데 니 차례야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킹인데? 킹인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온다고? 너 퀸이야 아 음 이 X밥 존나 공격적이네 이 X끼 뭐 어이 이 X끼 존나 공격적이네 응 더 패버려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니 이 X끼 좀 보게 이 X발놈 이 X발놈 좀 보세요 아 망했어 퀸을 죽여버리자 퀸을 죽여버리자 퀸을 죽여버리자 나를 죽여버리자고? 퀸을 죽여버리자 퀸을 죽여버리자 어 음 우리 음 아 얘가 막았어 이 X끼가 아 X발놈아 왜 웃겨 퀸을 죽여버리자 쓰레기 자식 아 야비 아 쓰레기 자식아 하하 먹어라 개꿀 음 비싼거 너무 많이 줍다 쓰레기 자식 먹어라 아 이러면 근데 아 씨발놈아 안 먹으면 니가 먹혀 안 먹으면 니가 먹힌다 배가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먹을 써 아 주먹을 써 아 이를 접해버리 팔 씨름으로 따라 아 아 아 아 아 시간 내완 있다 이뻐야 나아닌 나야 나인 나였네 나이였구나 몰랐어 아 말해드리고 싶다 어? 이뻐요? 어?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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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체스 잘하네 나 이거 다 깜먹었어 얘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뱃속우수 패스고수네 패스고수야 지금 그래야겠는데 내 룩 언제 못 켰음 어? 어? 내 룩 어? 어? 내 룩 언제 먹혔대 아 비숍작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래 음 음 음 음 음 음 비켜 비켜 귀여워 나도 안 한거야? 제가 이렇게 먹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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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데이트돼서 새롭게 추가된 정식 출시되면서 공개된 신 맵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맵 이름이 뭐예요? 아니 아닌데요 아닌데요 정식 출시되기 전에 나온 맵인데요? 지금은? 그럼 정식 출시되면서 생긴 맵은 뭔데요? 이거 다음입니다 그럼 이건 왜 하는거예요? 이거 왜 신맵이라고 해요? 님들 한번도 안해본거예요? 이거 안해봤어? 이걸 지나가야 이걸 지나가야 다 신맵을 할 수 있으니깐요? 근데 누나 이거 안 나왔었어 나는 내가 할때는 어? 누나가 할때는 나왔어? 악년해봤어? 정식 출시되때 아냐아냐 안해봤어 나도 그치 유죄자 이거 없었어 정식 출시때 그럼 신맵은 아니고 전부 다 안해본 맵인거네 나오긴 했지만 아냐아냐 신맵이야 이거 나 다해봤어 맵 근데 왜 악녀 구라쳐? 악녀야 어? 이거 신맵임 신맵이래 야 아울라스트 전문가가 신맵이래잖아 어? 어? 몰라 일단 옮겨가야될건 아니 아니 정식 출시 전에 나왔을진 몰라도 어쨌든 신맵이야 나는 이거 옛날에 했던 맵들은 다 해봤어 그렇구나 어 정식 출시 전에 나온 신맵인듯 맞아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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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 이뽀말이 맞아 이... 이뽀말이 맞아 이... 반박신 님말이 맞음 난 잘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프리님 말이 맞는걸로 가자 일단 옛날에는 없었어 그건 확실함 그건 나도 맞아 그건 확실함 나 그럼 이제 스토리도 주의깊게 볼거에용 어? 새로워? 어 새로워? 지금 속박탈을 하고 있네요 뽀뽀시켜주고 이쁘 남친 나왔다가 어 총쌌는데 오 쟤 이제 손으로 전기도 뿜을줄 알아? 아아아아아아 또또기 똥어기야 똥어기야 아아아아아아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전기 몽둥이 어 조금씩 달라 어 그렇구나 어 랜덤 오르다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전기 몽둥이를 맞았어? 내가 그랬어 아 나도 그랬어 아 꽃 뭐야 꽃 이러면서 갑자기 증발했는데 악녀? 하하하하 전기 질도였어 방금 전기로 딜을 넣는 도구 그렇구만 호출하자서 충격으로 그러고 들이지 말라고 전기 딜 전기로 딜을 넣는 도구 줄여서 전기 딜도 어 여보세요 네? 어? 어 들리지? 어 들리지요 어 들려 들려 이제 들려 아까 잠깐 증발했어 너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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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플레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세요 뭐야 이거 열차가 고장났어 뭐야 와 됐다 내려줘 아 내려주구나 악녀야? 안 들리는데 이뻐요 발음 좀 주의해서 해줘 악녀야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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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스톱 악녀 말이 안 들려 너 내가 걸렸던 버그에 걸린 것 같아 안 들려 악녀야 너도 지금 우리 목소리 안 들리지 악녀야 너도 지금 우리 목소리 안 들리지 악녀야 지코 잠깐만 열어볼래 너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 어어 안 들려 안 들려 어 이거 내가 아까 걸린 버그야 너 제접해야 돼 내가 제접하면 방이 터질거야 아마 그러면 방 다시 만들면 되지 알았어 포린아 욕하지마 포린아 욕하지마 포린아 욕하지마 심하네 포린이가 내 욕하고 있었나보다 우리도 나가자 확실하지 나가냐 오해야 진짜 솔직하게 말해 진짜 오해야 난 다시 보기 볼거야 욕은 안 했어 돼지라고 했지 아니 그럼요 드디어 이 늙은이 기가 나갔구나 개새끼가 야 아니 순순히 말하라고는 했는데 너무 순순히 말했잖아 포린아 개새끼 대지라고는 안 했어 한 번만 봐주도록 할게 솔직히 말했으니까 역시 사람이 솔직해야 돼 나 너무 솔직했는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화장실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떡해? 가나와 야 나 초대를 좀 하고 화장실 갔다 올게 어 방 만들고 가 포린아 얘 초대가 언제 오는데? 그니까 키는 중이야? 어? 키는 중이야 로딩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줘 나도 지금 방울은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 나 지금 자리에서 싸우기 일보 직전 어? 나 지금이라면 누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듯?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넌 못 이기긴 미안한데 조심할게 알았어 trouve 처음 côté 배우 응 아 흐흠 빈맵이 기대되는구만 재밌겠다 아이고 이...이 불편한 옷 입고 잠을 잤었네 내가 내 옷 좀 볼까? 목소리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진짜 심미감이 왔습니다 저 이제 몰라요 깨는목 이제 우리 팀은 망했어 마이크 좀 꺼 이제 우리 팀은 망했어 아무도 이제 깨는목을 몰라 진행을 못할거야 뭐 하다보면 되겠지 뭐 그런 맛에 하는 게임이지 않았어 원래? 이 녀석 봐라 우린 못 깰거야 얘가 같이 해야지 꾸덕꾸덕꾸덕했어 와 이 베지턴은 M자 탈모 뭐야 이거 너무 날카로운데 어떻게 보면 날아오르는 피닉스 같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이 이거 뭐야 멋있다 이거 뭐야 멋있다 으응 됐다 어 여보세요 왔어 여보세요 다 애들이 센서가 없네 대답하지 말아야지 흐하하하 음 방이 또 터졌을지 너 흐하하하 그러다 그러다 안경준한테 맞으면 아픈거야 그렇네 아픈게 아니고 죽는거야 흐하하하 죽는거야? 어 죽는거야 플레이브 조심하도록 해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지 내가 연장자 우대를 해줄때 조심하도록 해 뭐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부끄러워졌어 흐하하하 부러져라 얘가 끄덕끄덕 하면서 오라 그랬어 그래서 꼬심에 넘어갔어? 그래서 왜 같이 해주는지 악녀야 응 나 옷 바꿨다 오 예뻐졌다 이쁘지 응 괜찮다 근데 아깝게 더 나은듯 당장 바꾸고 올게 흐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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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디엘씨야? 오빠? 아니 아깝거 아깝거 아까 보니까 그냥 열려있던데? 예전에 열심히 클레이했을때 내가 샀나봐 나도 열려있었어 나도 열려있었어 어 나도 나도 갖고싶어 음 어 여기 누구야 얘 이거 먹을 수 있는건가 지금 이러면 나이트로? 내 방만 딴데있네? 이걸 도망가 비숍을 보니까 이거 할사람 없나? 도망가 내방 도망갔잖아 넌 바보야 저기도 먹히는곳이야 멍청멍청아 먹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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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히는데 왜 안먹지? 왜 안먹지? 저거를 또 잡을 수 있는거 없는데 훈인아 근데 고아원편 유튜브에 올리면 놓다가 안먹어? 어 그거 다 너굴맨 붙이면 되지 가슴같은거에 음 너굴맨 이러네 편집 엄청 힘들겠다 너굴맨 근데 그래서 나는 가슴을 안봐 야 이거 어떻게 저기해 그래서 모자이크 할게 거의 없어 아니면 그냥 컷편집에 자르거나 아니 어떻게 항복해 왜 너 W 쭉 누르면 항복댐 집중이 방뺬나봐 집중이 방뺬나봐 왜? 나 방이 없어졌어 뭐야 다시 만들어야돼? 아니아니 괜찮아 뭐 내 방따위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날 이길자 그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고 제발 나에게 관심좀 가져줘 어 불쌍해서 외국인 왔잖아 불쌍해 어 어 있네 나 이즈 애들아 신배파로 가자 다시 재도전하는데 그래 가자 빨리 이기고 갈게 이겼다 수고여 잘하는데 드디어 인맵가 보자 유죄자 무죄입증 드디어 유죄자 무죄입증 유죄자는 왜 무죄로 해? 무죄로 입증한다? 그니까 가자 가자 권력자구만 이해할 수 없군 유죄자 무죄입증 공이 맞나보지 부럽다 자 다들 긴장하세요 지금부터는 서로 클리어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순수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이뻐 또 쿠린이 옆에 왔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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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자리 뺏을걸 아 또 미안한데 넌 내 이상형이 아니야 아이 나도 아니야 조막말한 자식아 조막말한 자식아 조막말한 자식아 조막말한 자식아 법정을 파괴하고 판사를 죽이면 날 풀어준대 판사 죽이라는데? 판사를 죽여서 무죄를 입증하라 이건가? 유죄를 한 사람을 죽이면 무죄라는 건가? 저기가 안 돼? 망냐 지돌이? 그니까 그거 맞겠다 거시기에 아아아아아아 찌리 타군 시리 빠라뽕 하군 아울라스 새로운 결말이 나왔다고요? 크라이 요래? 새로운 결말이 나왔다는데 채팅창에 크라이 요래? 오늘 엔딩 고 어 이거 엔딩 근데 보려면 그 진짜 길어 엔딩이 길다는 거야 엔딩을 보는 과정이 길다는 거야 보는 과정이 길어 지금까지 엔딩 3개 나왔다는데 그거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맵을 싹 다 깨고 부캐스트 까지 여기를 싹 다 깬 다음에 다음 난이도가 높아진 지금 우리 깬 거 있지 난이도 높아진 버전 한번 싹 다 깨고 그 다음에 진짜 최고 난이도 우리가 했던 거를 또 싹 다 깨야지 열려 미친놈이네 게임이 미쳤네 이 똑같은 맵을 세 번 돌려야 돼 난이도를 약간 보통 어려움 최고 난이도 이렇게 최고 난이도 까지 깨야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엔딩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난이도는 되게 쉬워해 그렇구만 그렇지 쉬운 수준이 아닐 거 같은데? 어 그래서 나 산책하고 있잖아 약간 가자 가자 간장 히에에에엑 보기가 진짜 어려워서 유죄자 모죄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터진 애가 있어 그니까 법원에 자신을 두입까진대 우리 풀린아 너무 빨리 가지마 이제 응 나 이제 천천히 갈게 돈이다 내가 열거야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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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잠입하는거 아니야? 잠입은 약간 암살때처럼 하는거 아니야? 우리 아무리 봐도 그냥 10전사인데 그냥 10전사 아아아아아아 이 자식이 감히 아니 언니 때린다 나 있어 배터리 뭐야 배터리를 양보하더니 이거 프린이가 아니야 하고 때리고 갔나봐 야이씨 야이씨 쟤 왜 저렇게 생겼어 어 아이고 악냐 괜찮아 왜 왜 숨는거야 뒤에 보고있는데 말이 하하핳 하하하 다가 지도르자 꼬부가 반박기 오오오오오오 자가 지도르자 기절좀 기절좀시켜달라고? 나 지금 쿨인데? 25초 기절 시킬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해지 법원의 잠입하기 닫아버리기 들어왔어? 주 법정에 도달하라는 주 법정 주법정이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봐야겠지? 가보자 삐삐삐삐 무슨 소리지? 여기 지뢰 지뢰 아니야? 지뢰레레레 와 이건 뭐임? 찌리찌리 짜라짜라 같은데? 찌리찌리 짜라짜라 덫이다 와우 또? 또? 이번엔 나 상대할 수 있어 덫 깔았어? 아니 안 깔았어 덫 깔은 지 시간이야 어 어 내가 깔아놔게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이게 뭐야? 앞이? 어? 아니야 여기도 뭐 별거 없는데? 여기 세력버셔 여기 누가 손가락질한 ứng뿔 아아 야이 개 같은구 내가 구해줬어 아아 아 야 운동 하고 취한다 뭐라고? 우리가 도와줬어 도망가 여기도 구상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플레임 아아 나 있어 나 있어 아아 오우 쉣 숨어 간다 어? 악렬? 그쪽 박약 아닌거 같.. 아 아니야 어 굿굿 어 아주 나이스에요 저런식으로 어그로를 끌 수도 있구나 우와 나와 야 나와 하하하하하하하 따뜻할 정도야? 어 여기 또 있다 부셔 부셔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볼 사람 이 문은 못 여는건가 어 어 왜 저러는거야? 어 어 여기 지뢰 있는데 이거 터트릴 수 있는 사람 나아 굿 여기가 요인네 요인다 요인다 여기다 어 여기가 주 법정인가봐요 맞아 가자 가자 들어가보자 오 멋있다 눌러봐 어 어 보통 저기가 판사자리 아니야? 아? 쟤도 그냥 죽이고 올게 판사 아 기다리 봐 잠깐만 증거 잠금 해제하네 여기 문 열렸다 어 판사가 살아있어 오 저기 뭐야 어떻게 하는건데? 코드가 아 여기있다 여기 지금 주변에 보이잖아 0 8 0 8 0 8 0 8 0 8 9 아닌데? 0 8 2인데? 0 8 2야 아니야 4글자 9 9 0 8 2 아 4글자구나 됐다 왜 뭐 나 이거 짐기 싫어 나 이거 짐기 싫어 으악 나 내가 안집을거야 다른사람이 짐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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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짐기 싫어 나 짐기 싫어 어 근데 뭔가 주란 같다 주우니까 멋있어 누나 죽기 싫어 아니 푸린이가 주워 맞아 푸린이가 주워 푸린이가 주워 푸린이가 주워 포레임형이 주워 아니야 이거 제일 어린애가 짬 하는거야 아 이뽔야 가 이뽔야 집어 형 나랑 아니 살간이 많이 남았잖아 지금 무슨 푸린이 나도 아직 창 창 하거든 분주에 징거리 떨구라는데 아 아 아 저게 저게 증거인가 보다 저 대가리가 응 저희랑이 징거리 야 이거 멋있다 오프린아 오 푸린이 상남자네 어 그러네 여기 맞지 어 맞다 그러면은 지금 슬롯이 총 4개니까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다 여기 열렸다 산성 용액을 모아서 분수해 보고 돼 아 중도를 없애야 되는 건가 보다 우리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이걸 푸는 거 같은데 여기 영상 양동이에요 이거 이런 걸 먹어봐 오오 난 이쪽으로 갈게 근데 이거 많이 움직이면 염산이 흘러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대 오 머리 쪽에 붙는 거야? 아 아 거기다가 넣는 거구나 넌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아 아 야 이제 분수대에서 그러면은 산성 용액 나오면서 증거들이 다 인멸 되나 보다 그지 그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응 증거 뭐 오는 거구나 산성 용액도 있고 증거도 있는 거네 위층도 있다 같이 가볼까? 위층은 위층에는 그 덫이 있어요 위층 뭔 소리야 이거 안 터졌는데 내가 해볼게 체감 됐어 하나 더 있어 옆에 아 더 있네 아 이런 슉 나 있어 나 있어 어디로 갔어 악냐야 이리와 올라와 옆에 계단 있어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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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왼쪽 응응 아 실패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어 어 벽돌은 또 던질 수 있구나 오 굿 저기 뭔가 들킨 것 같은데요 누가 어디를 들어가요 어 이게 뭐야 장비가 비활성화 되었다는데 어 우와 근데 나오면 나오면 다시 멀쩡해져 나 문이 안 열리는 거 아직 어 아직 못 들어가는 곳인가 봐 저기 위에 뭐가 없는 어 저기 길인가 난듯 여기 길이네 여기 길이네 어 어 어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가 자 자 들어 악냐야 들어 안 돼 먼저 들어봐 먼저 들어봐 어 나 여기 함정을 해체하고 있을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증거를 인멸할 증거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내려갔다 올테니까 진행하고 있어 아 왔다 빠악 짠 아 아 왜 아 그 지랄이세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영상까지 아아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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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내려놔 이거 어떻게 내려놔 때려놔 돌닭 아아아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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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란하다 혼란해 기다려봐 기다려놔 기다려봐 왜 야 거기 어떻게 넘어갔지? 숨기! 으아아아아악! 히발로마! 히발 히발새끼야! 으아아아아악! 아! 어 뭐야! 뭐야? 아이 도망자였구나 아 나 나 지금 주 서서 다시 가고 있어요 푸린이지? 애들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달리고싶다.. 다려볼까? 정 입니다 본말? 어? 분수대가 어디였지? 여기? 여기 맞나? 여기 맞다 오케이 내가 가기 힘들어 음 와 여기야 따라오세요 어? 악려야 나랑 커플룩이다 너 이 옷 되게 갖고 싶었구나 너가 멋있잖아 어 여기 지뢰 조심 아니 얼굴 바람 밑에 오 지뢰 체감했네 어 이거 좋다 이건 좋아 보시고요 이거는 그냥 써버리고 가야겠다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좋아 이제 증거폰만 찾으러 가면 되겠구만 내가 막았어 가자 야 잠겨있다 그냥 가자 오 오 아 2층으로 올라가 볼래 아저씨가 계셨네 퉤 근데 이 모양이 증거폰만 하는 거 같은데 에헤 증거를 참여해야 되잖아 어 그 화장표 표지판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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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당한거 이제 처음 돌려줬다 이놈아 흠 그냥 간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지 흠 어어 흠 흥 흠 어? 여기 숨으면 되겠다. 이거 다 찾았어? 이거 다 찾았어? 이게 무슨 소리니? 찾았대. 근데 3개 필요해. 갔나? 간 듯? 무서워. 1층이라고? 이 아잇? 뭐였지? 뭐가 해봐? 퍼즐 할 수 있어. 언니 뭐야? 나 살려줘! 힐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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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이랬어. 뭐야 얘?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저기는 못 뛰어넘네? 아 잠깐만x2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얘들아 거기 어떻게 들어가? 아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구나. 어 또 왔다 또 왔다. 미친 놈이야! 호호! 오지마! 호호! 뭐야. 이거 내가 해? 어우 야 기분 나빠. 아래에서 전화보고 있는. 전화 빠바뜨리기. 나요. 힐 해줘. 60초 내에 해야되는데? 어 프린이 왜 목소리가 안 들리는거 같지? 어? 아야 이유 뭐? 뭐야?? 아 미친 나왔다 나온다 얘 다 아야 야 야 야 나 이제 진짜 한 대만 좀 죽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바로 치료하기 뭐.. 뻗어 아!! 아야 아이 미친 형! 어 플레임 형, 내 마이크 안해 계속 하고 있는데? 아 푸린이가 렉 걸렸대 푸린이 렉 걸렸다고 아구이뻐가 알려줘 이뻐야 플레미엄 목소리 들려? 너 렉 걸렸대 내가 걸린거야? 어 너가 걸린거 같은데? 이게 뭐니? 이거 제접해야 되나? 그냥 디코로 하자 단체로 음 음 야 푸린아 디코로 하자 우리 이러면은 음성 컸게 나 안경도가 목소리가 들려 쩐다 고쳤어 나이스 잘 고쳤다 어? 고쳤다고? 플레미엄 목소리도 들림 아 그래 알았어 다시 마이크 꺼 나구나 나구나 아니 그런 뜻으로 고친거였구나 플레임 오빠 바보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봐 순진했다 아 아니 도대체 증거가 다 어디있어 뭐 보이려나 아 그래? 거기 몰려있어? 아아이 야이 미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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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 곧 플레임형 머리가 증거가 될듯 지금 가기 직전 아니 나 나 그냥 여기 계속 소모했을게 너네가 알아서 찾아와 알았지? 여기 전기 지지미 형 계속 있거든 아니 안경은아 저 사람 봐봐 뭐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야 포린아 이것 좀 도와주라 어떤거? 역할 8 오 멋있는 크러스였어 맞지? 야 출혈상태인데 여기에서 흐아아아 나를 걸다가 뛰어보는데 주상이가 내가 입구에 뒀는데? 에이이에이에이에이 하지 마세요 프린 나 너 게임 마이크 꺼야돼 8, 5, 6, 어쩌구야 어? 다시 들리는 거 같은데? 프린이 오빠가 꺼면돼 나도 끌게 나도 끌게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더 8, 5, 6 어 맨 꽉 차고 하나만 찾으면 돼 안 보이는데 왜 찍고 있어? 그냥 풀어버렸어? 어떻게 했어? 그냥 안녕 자 이제 빨리 가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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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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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도망가 나 죽었어 이미 완전히 죽었어 주사기가 있으면 살릴 수 있어 주사기가 있으면 시채워도 살려? 대박 주사기 내가 저기에다가 버리고 왔는데 이빨 내가 갖고 나갈게 초반에 내가 죽이고 왔는데 완전 초반 방해 들어가자마자 왼쪽 방해 대법원 전에 음 고작 이런 머리통 하나 드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하는 거야 플레임형 어차피 죽었는데 플레임형 머리 아 끝났구나 염산을 오줌처럼 쏘네 그러게 주법전 돌아가기 아 나한테 오시네 이빨야 너 R키 어 R 해야 되는데 혐의 없나? 언니도 필요해? 어 나 같이 하자 얘들아 괜찮아 그냥 탈출해도 돼 아냐아냐 주사기 찾을 수 있어 금방 찾을 수 있어 이거 프린이도 같이 받자 일로와봐 어 다같이 힐 받어 아 좋아 여우 따뜻해 야 잘 찬다 주사기 찾았어? 나 찾고 있어 어 아직 못 찾았구나 나도 찾아보고 올게 아까 전이라 해서 전으로 가는 중 그 전에 기다려봐 나 있어 저는 한번 갔다오니까 거기 맵은 막혀있고 이쪽으로 나가야 될 듯 아 여길텐데 기다려보세요 어 찾았다 찾았다 아구 이뻐 찾았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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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어서 날개로 어후 정폼 설렙 살렙 어엏 나이스 어 어 어 엇 야 촥 눌러! 일어났어 어 진거 불축 부분으로 어 저 위에 어 뭐야 어 우리한테 지랄한거 같은데? 어! 많이 화났는데? 왜 그러는건데? 어디가는겨? 왼쪽 문 열렸다 얘들아 증인을 죽여야해 어 문 열렸어 나 이런 잔인한거 못해 집티 이걸 사용해서 죽여라 어 뭐야 나 이런 잔인한거 못해 사람을 어떻게 죽여 마이크로팟 트리거 장치가 필요한거야 머리를 터뜨려서 죽이는거야? 왜 화내 한 번 더 죽여 나 이런거 못해 한 번 더 해 이 새끼 왜 그만 지랄해 한 번 더 쏜다 또 지랄하면 또 쏠거야 이 새끼 안되겠네 이거 너도 죽어라 너도 가라 새끼야 아니네 확실히 죽였어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와우 몸이 너무 몸이 너무 리얼해 어? 머리가 없는데 계속 서있는데 이제 쓰러졌군 맞아 몸이 너무 리얼해 진짜 나만 증인 죽이러 가자 좋아 너무 찬인해 찬인해 이제 내가 해야지 이거 가져가 브린아 이거 챙겼어? 어떤거? 하나 챙겨 이거? 여기 여기 아 어떤거 이거 이거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나랑 악례언니가 방금 먹은거 이거 증인 죽이는거 아니야?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불이 들어온대요 지금 3개까지 들어왔어 나도 여기 오니까 4개까지 들어왔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보자 어? 이거 트랩도 이건가봐 이건가봐 얜가봐 근데 죽었는데 뭐지? 나 이거 별 5개인데 어디 별 5개? 아 아 이쪽으로 와봐 오빠 플레임오빠 이쪽으로 와봐 어 여기 여기 요사람한테 해봐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어 얘다 얘다 어디 어디 도망간다 얘 어 죽여 쫓아가 어디 어디 엄청 낮아지고 있는데 왼쪽 왼쪽 어 어 얘 맞아 얘 맞아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가라 아 아 아 아 바로 바로 언니가 한번 더 해야 해줘야 되는데 이뻐야 한번 더 아 그렇지 나 못 봤어 그 새끼 죽는 줄 봤어야 했는데 내가 유감 아직 한명 더 있으니까 야 저거 뭐야 여기 여기 지뢰 설치 나이스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거 있는데 오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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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분 나빠 어 가만히있다가 딱이 맞았는데 이제 남은 증인 찾으러 가자 어 어 야 이거 별로 안 돼 에어어어어 아 아니 맞으해 오빠 도와줘 나 한대만 더 맞으면 죽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이스 알차기 아 아 아 포린아 아따 도망가 거기 오빠 거기서 못해 거기서 못해 아 반대편에서 열 수 있는 거구나 함정은 맞아 야 포린아 다음 다음 누구야? 여기 2개 떴어 2개 어 1개 아 저쪽은 거 같아 요 안에 요 안에인 거 같아 어 안으로 들어가봐야 될 듯? 어 근데 일로 들어가니까 아예 꺼져 불이 어 그럼 내려갔다 여기로 가면 2개 떠 내려가보자 저기 근데 나 그렇게 내려가면 나 죽어 나 걸어 내려갈게 근데 내려가면 불이 꺼져 내려가면 불이 꺼져 진짜 안 아프다고? 아닌데 깎여도 어 안깎이는? 어 어 이제 2개도 안 떠 뭐야? 어 여기 1개 떠 여기가 딱 1개 얘 뛰어 얘 도망다니는 거 같은데? 어 얘 안에 있다 아니었다 누나 말 맞아 아니었어 그래 그래 여기 재활성화 있는 곳은 없는 거 같아 재활성화 있는 곳은 없는 거 같아 재활성화 회복약 없어요? 나 누르고 다녀 회복약 주세요? 회복약 주세요? 뭐예요? 먹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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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4개 나한테 있다 5개 여기 여기 나 봐봐 나 냄새를 맡아버렸어 잘 찾는구먼 시선은 포린이가 어디있지? 저기있다 나 집다 버렸어 거기야? 여기야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어 이 새끼야 니 친구한테 뺨을 때렸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았어 어떻게 나갈건데 니가 좋아좋아 박탈이 때려봐 박탈이 때려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아 오케오케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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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니 저기요 일어나 일어나 아유 이녀석아 안녕하세요 또... 걔 터졌어? 아냐아냐 한 번 더 가러가야돼 내려갔어 나도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세 개 세 개 아 이게 뭐길래 잡고 세 개? 어 세 개 아 뭐하는 거야 여기 있다 이 새끼 이거 나 왔어 이 자식 너 최악의 넌 자연 아아 이 새끼 문 닫았지 야 잠깐만 우리가 둘이 간다 우리가 한 번 더 문 한 번 더 닫기 아 아구 예뻐 소리도 없이 그러고 있냐 너 우리가 야 이 개새끼야 수파 누나 내 피를 봐 어쩔 수 없었어 수파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거니 아 그래서 터뜨렸어? 아 왜그래 터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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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케이 야 이거 밟지 말고 터뜨렸어 다들 같이 힐 한번 빠르자 힐 힐 쫓아온다 뭐가 쫓아온다 뭐가 쫓아온다 뭐가 쫓아온다 뭐가 쫓아온다 쫓아와요 문을 쓰러와 해줘 풀리는 필요 없어 어어 나 옆에 있는 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자 풀리는 이것도 이것도 먹어 우리 호흡 좋았잖아 내가 먹었어 으하하하하빵 호흡 億 lly 오 헝 오케이 증인 다 죽였으니까 유죄야 무죄지 아 무죄야 아 맞아 우리가 지금 설치 아 없애고 있어 우리가 지금 맞아 맞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어 나 가까이 가서 볼래 이제 판사도 없습니다 무죄를 통해 주지 않으면 판사를 죽이겠습니다 2층에 무죄라고 해 무죄라고 해 무죄라고 해 처형을 어떻게 하는데 무죄라고 해 케이블을 따라서 전기패널을 작동하세요 아 이 케이블 따라가야 되는거네 밑에 이거 같은데 이거 파란색 나랑 오른쪽 가자 그럼 나 혼자 왼쪽이야 나랑 같이 가자 프리나 여기 모이는데 어차피 아 너 바로 있다 이 아들 여기 지레 설치 여기 지레 설치 뭐야 어그로가 끌리다 말았어 아저씨 나 이거 밟는다 된거지? 소정 내가 기절 쉽지났어 누나 멋있다 난 일단 하나 고쳤거든 나도 하나 고쳤거든 됐어됐어 됐어 됐다 됐다 가자 샤어build 돌리는줄 샤오오오 돌려 돌리는 dunk 잘가라 어어 잔치 이내려 줘 잔치 이내려 줘 아이쉐 아이씨 오이씨 와이씨 와이씨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중요한 장면을 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려 봐요 이씨 으어억 아이씨 뒤에 뛰어 이뻐! 내가 지켜자! 잡았어! 앞에 어떡하지? 그냥 가 막 가 가 뛰어 뛰어 돌려드리옵니다 야이 미친 개새끼가? 돌려드리옵니다 아 죽여 열어버려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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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야 도망 앞에 있는데? 뭐야 괜찮아 버튼 누르러 가봐 쟤 어떻게 앞에 있지? 프린이 렛츠고 프린이 렛츠고 좋아 지금이야 아우 아우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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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치치치 버티면 돼 다들 버텨 버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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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이 자식이 이거 수고하세요 요호 오호 우리의 팀플레이가 해냈다 우리? 아우씨 아우씨 난 D네 나는 아니겠지? 너너너너너너 왜왜왜왜 와우씨 개빡세네 소음 함정 발동시킴 40번 소음 함정 발동시킴 40번 하하하하 그거야 와우씨 아 10번 마징기 컸네 버스 혼자 B야? 이야 와 와 지금 버스 뭐했지? 오켓놈 아무것도 안했는데? 히 힐 해주기? 아 다 힐 해줬다 힐 해주기 그래 4명이서 다같이 빨았잖아 우리 잘 빨긴 했어 우리 잘 빨았어 우리 그땐 좋았어 우리 드러그 친구들이야 드러그 드러그 프렌드 나 죽을땐 다 죽을땐 내가 죽길 바랬대 다시 보고싶지 않아 으아 너무하다 말 심하게 말 심하게 그렇게 하네 아니 D면 쿠폰도 안줘요? 너무하네 너무하네 나 쿠폰이 없어 목숨 걸고 갔다 왔더니 쿠폰 한 장 안 주네 나는 소지품 슬로트 해야겠다 이번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신맵이 나왔으니까 원래 신맵을 깨면은 메인을 깨면 서브가 두 개가 열려요 버건 탈출하기랑 증거 파괴하기 이 두 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무시하고 바로 다음 마지막 메인이 변태 퍼터만을 갈 것인지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성인용품 부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악녀야? 응 최소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 그럼 메인으로 가자 그럼 메인만 갈까? 어 메인 조지고 성인용품은 그래 그래 좋다 응 그리고 우리 하드도 해서 엔딩도 봐야지 그럼 우리 이 게임만 앞으로 10시간은 최소 더 해야겠네 어 어지럽다 너 3D몰미 있어? 어? 3D몰미 있어 아니 눈이 좀 피곤해 게임 자체가 피가 하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그래 응 그러면 누나 더 신다는 거 아니야? 나는 좋아하지 그런 거 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좋아해? 난 피 나오는 거 좋아해 아 안돼? 역시 바바리맨 같은 사람 그게 무슨 머리야 변세라는 얘기잖아 그거 바바리맨이랑 다른 전사 전사 아 바바리맨 아 바바리맨 어 좀 별론데? 여보세요? 아 바바리안구나 미안 바바리맨은 나도 이상하면 못 느꼈어 바바리맨은 변태가 맞구나 응 나 근데 이상하면 못 느꼈어 괜찮아? 인정 어? 근데 난 누나가 나중에 바바리안처럼 막 그 함성 막 외쳐주면서 공포 게임 하는 거 보고 싶어 하 막 애들 이끌면서 다 주먹으로 때려잡고 막 둘이나 한판 두자 공포가 아니게 되지 않나? 공포가 아니게 되지 않아? 그 순간 부터 그래도 보고싶어 응 아 형 나는 이게 팔씨름 접은 적이 없어 이제 지게 될 거야 잘하네 어? 프린이랑 뜰래 프린이랑 온다 내 몸 어떻게 이길건데 이보는 이길만하다 너가 현실팔 씨름이나 세지 순식간인데 잘하는데 가자 점프 마지막 메인캐스트 깨러 갈게 그러면 변태 버터만 변태 버터만? 버터만 아니면 이거 내가 마지막 챕터까지 다 열어줄까? 우리팀 마지막 챕터만 하면 엔딩 볼 수 있게 오 좋다 그렇게까지 해준단 말이야? 왜냐면 프린이는 어차피 나는 습스러운 연습이나 이런 거나 하니까 다 어차피 하는 길에 하면 되거든 우와 너무 좋아 고맙다 뭐 먹어? 나 치토스 맛있지 배고프겠다 응 이뻐 또 프린이 옆에 앉았네 그냥 뭐야 하룡통이면 변경할 수가 없다 뭐야 뭐야 그냥 좋아하네 아 이뻐 고백만 하자 고백곤란 고백곤란 석 도착자 어 뭐야 이번 챕터 좀 무서울지도 그러니까 오르곤 나왔는데 야한 걸로 무서워 이 아줌마는 단 좋아 뭐야 오오오오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이거 다크 디셉션에 나오는 아니 왜 이분도 계속 가랭이를 공격하는 거야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가랭이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가랭이에 진심인 게임 야한 거 아닌가 뭔데? 내가 볼 땐 저 아줌마가 제일 변태야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아까 전기봉이 났어 아이 그 사람은 뭐 이제 약간 익숙하다 할까 나 이제 즐길 수 있어 그 사람이랑 변태 퍼터만 장난감이야 변태 퍼터만? 이거 악녀 닮았다 뭐 뭐 어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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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녀 피규어 아니야 이거? 야 얘 누르니까 소리도 나 내가 보기에 저거 안팔렸듯 니얼굴 개새끼야 니얼굴 은영이 말한거겠지? 야 은영이 말한거겠지 아 뭐지? 아 깜만대봐 아 너무 예쁜 지하실에서 열쇠 찾아야 되는데 너무 예쁜 비명소리였어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비명 들으고 싶다 지하실 지하실 나 비명 맞지? 기압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 뭐야 길 길 아 길 길 길 길 아 길 길 지하실에 가야해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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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이쪽이 가는 방향일겁니다 오 나 장비칸 4칸이네 이제 오우와우 너무 좋겠다 원래 4칸 아 4칸이 아니구나 어 원래 3칸이네 이거 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이거 봐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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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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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쟤 쓰레기 상자 나한테 있거든? 나 근데 자.. 난 잠입하기에서 안 바뀌는데? 어 이건 먹어야되네 누나 이거 와봐 어어 나 찾았다 요거 요거 누나 쓰레기 몽뚜 찾았어? 어어 쓰레기 상자 이리로 오래 이리로 오케오케오케 이거 이거 창문으로 넣는 건가봐 못들어가 이거 이거 왔네 죽는다 어? 압축기가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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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쓰레기 넣을게 컨테이너를 움직여서 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도 넣어볼래 나도 넣어볼래 형이 들고와야지 맞아 들고와야지 뭐야 사람이야 나름이 들어있어 쓰레기촌에 사람이 어떻게 있어 이뻐야 쓰레기일 듯 맞아 저거 마네킹팔이잖아 어 하나 더 해야되는거 같은데 사람이 쓰레기촌에 왜 들어가있어 뭐야 뒤에 누가 왔는데 야야 뒤 뒤 뒤 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좀 도망줘 뒤져야 그거 어째서 내가 가져가는 중 오케이 여기다 넣어야 돼 뭐야 이뻐야 거기가 아니라니까 으하하하하 아니야 문 닫힌다 그거 아까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놔줘 트레일러에 놔줘 아 이 아저씨가 나를 안녕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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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굴 하하 하하 아 분명히 내 손에 들린 느낌이 들었는데 잃sych 아하하 아訂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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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뢰 터졌어 얘들아 알고있어? 어 마네킹 팔짱 열쇠 먹었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야 돼 어 근데 우리 애 5명임? 어? 얘네구나 5명임? 왜? 그럴리가 없잖아 도와줄께 도와줄께 제발 악녀조대를 먼저 때리게해주세요 뭐라구요? 아 됐다 모두 무사히 나왔지? 다행이야 야야야야 악녀온다 악녀 제발 저 말고 저 사람들 먼저 때려쓰세요 아 이게 왜 뭐야 민뽀이 그러지마 제발 나 아니야 휴댜 Нап 고마워 셀롤라이이 맞아? 아니 이게 독플갱어가 진짜 비슷하게 생겨가지구 좀 어렵다 캐릭터 이게 뭐래 너무 비슷해서 이거 괜찮은가 보겠어 그니까 야야 요리 좀 고맙으려봐 이 새끼야 어 왔다 누나 뒤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너가 밟고 왜 아니잖아 알았잖아 아 왜 그래 아 아이 진짜 이뽀야 이뽀야 어디가 이뽀야 이리와 이뽀야 이뽀야 이뽀 이뽀 누나 너무 재밌었어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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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지 하나도 안들리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이뽀야 뭐라고 나 먹었어 나 이미 있었어 아 먹었어 잘했어 응 아니 형 아니 우리도 대화중이였는데 왜 우리한테 집스러운다고 그래 방금 악류 누나 봤었어야지 안 웃을 수가 없어 꺼져 꺼져 어 뭐야 어 잠시만 저기 야동 어 여기다 여기다 야 저사람 뭐야 뭐야 저 망댕이 운동 굉장히 많이 하셨나본데 진짜 기가 막힌데 아씨 안돼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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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아니 적당히 모서리일줄 알았는데 아이씨 아 이거 앉으면 큰일나 이 위치에서 앉으면 뭐 큰일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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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이거 보이는구나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 그러면 안돼 그러면 누를게 오 시작했다 오 간다 간봐 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오 사람이 아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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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아 아 밟아 아 밟아 밟아 아 밟아 밟아 아 너무 밟아 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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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밟아 밟아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안실 이것도 뭐 들고 갈 수 없는 그건가 보다 쓰레기 막 버리는 거 얘들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 컨트롤룸이라고 써있는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지뢰 좀 설치할게 보시오 여기 주사기 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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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벤토리에도 하나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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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확인 어 여기 열쇠 여기 열쇠 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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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 에이킥터키 뭐 집어? 집어도 될 듯? 집어 어? 이거 나 어디에 쓰는지 알아 어 그래? 어디에 써? 그 꼬추남 옆에 있어 어? 나 안 갈래 아 니가 먹었으니까 니가 가야돼 니가 가야돼 니가 가야돼 니가 선택한 열쇠야 빨리 가 가자 가자 아 그럼 다같이 가 아 다같이 가 다같이 가 다같이 가 다같이 가 다같이 가 다같이 망할수도 없잖아 아 다같이 가죠 제발 저게 저게 옆에 노란 상자 어 보이지 어 보이지 파란 상자 파란 상자 파란 상자 우리 여기 있을게 와우와우 와우와우 얘 공주래 얘 공주래 얘가 어디 공주야 와우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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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라인 정지 아 참 왁스 상자 왁스 상자 왁스 어 위로 다시 올라가야돼 창고 다시 올라가야돼 어 아니 누나 고추 달린 공주가 어딨어 아니 푸린아 너도 공주잖아 너 깜찌기 너 깜찌기 공주 맞네 나 맞아 어 너 깜찌기 공주 여기야 어 깜찌기 공주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깜봉 깜봉 아 스토리지 여깄네 왁스를 찾아보자고 왁스 왁스 왁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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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야 아 야 이거 가짜야 와 다행이다 야 가짜가 있어 가짜가 있어 가짜야 이뻐야 우글리들어 아이고 하하하하 이건가 어 이건 진짜네 와 이거 믹스 무슨 상표가 쪄어있다 야 이건 진짜야 나 이거 들고 내려갈게 이거 들고 원내라고 컨테이너에 들어야될 것 같아 어 뭐야 아 컨테이너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버리기 버리기 나 구경가야지 나도 안나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나봐요 오 온다 온다 내려가자 우리는 하나씩 짚자 어 오케이 뭔가 불안한데 내 불안한 레이더가 말해주고 있는데 내 불안한 레이더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요게 아니라는데 어 아 이게 오일이다 이거는 아 오일이야? 다른 곳이 있구나 어 그럼 이거 왁스가 왁스가 아니야 이게? 오일은 어디지? 근데 이 사람 하고싶다는게 뭐지? 진찰을 같이 하고싶다는거겠지 진찰을 받고싶다는거겠지 변태 변태녀석 아 위에 계시네 여기 요거 어 잠 야 식별코드가 있는데 A-234 어 A-234 아 A-234를 갖고와야되는거구나 어 아 아 그럼 뭐야 이거 이거 가짜야? 다른거 다 가짜야 필요없는거 같은데 어 찾았다 찾았다 오 빨리 찾아 어 바로 앞에 있었어 어 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거야? 처음부터 그거 찾아서 가져왔으면 되는데 우리 그니까 가짜만 다 가지고 왔어 어 내려놨나 내 탓하는거야 알고있어? 지치 터지고싶어? 어 아니 다같이 잘못했다 우리 어 그건 A-551인데? 뭐야 아니 악류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여기 하나 더 넣으려고 하나 더 오는거 어 하나 더 오고싶어 페이크였어? 이런 젠잖아 나는 그런 페이크를 내가 먼저 집었죠 뭐야 와 지금 나와야 신음 내고 있어? 어 어 미녀 거의 미녀 지금 베이비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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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스를 왁스 채워서 인형 만드나봐 아 그 사람을 왁스 사람 뒤로 가자 여기 열렸어 얘들아 맞네 어 왁스 인간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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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지마 보지마 남성성이 와 콘돔 쪘어 아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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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넘길게 가서 받아 여기 있으면 오겠군 뭐야 받으라매 아니 아무도 안오길래 나 왔는데 그럼 니가 받아 고마워 이거야? 응 맞아 비오륭이래 비오륭 저기 저기 왁스 인간 옆에 꽃 어 아 위치가 별로 뭐야 어 나이스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어 괜찮아 완전괜찮아 완전괜찮아 아 고추하나무 고추하나무 뭐야 고추하나무 넣었어 B7,8,1 맞아야돼 B7,8,1? 이건 A5,1이니까 다시 아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B7,8,1 가져오면 됩니다 네 나도 들어가서 찾아봐야겠다 A가 돼인거 같고 B7,8,1 나도 같이 갈게 B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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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6,1 B6,1 B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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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는데 아 있다 찾았다 어? 찾았어? 어 넣을게 오케이 넣을게 넣을게 여기다 넣을게 응 보냈어 가자 가자 빨리 받으러 가자 신난다 어 막 난리났다 어 막 난리났다 여기 운동 좀 하셔야지 운동 하셔야지 운동 하셔야지 운동 하셔야지 운동 하셔야지 운동 하셔야지 운동 하셔야되지 몸이야 여기 보시면 인기 많은데? 781 야이씨 이거 오는데 왜이렇게 오래 걸려? 30년 걸려 너가 갖고 있는데 플레잉장 어? 뭐라고? 넣었어 B7,8,1 아니 형이 넣어야지 아 고추남 옆에 넣었어 아우 고추남 아우 너무 고추야 오케이 됐다 됐다 이제 들어간다 고추남 아니야? 고추남 안들어가? 이제 들어가 내가 충분히 섹시하지 않아? 이러는데 유혹하는거야? 이 와중에도? 그러게 열쇠가 없어 얘들아 유혹한다 열쇠? 열쇠? 열쇠 필요하네? 열쇠부터 뭐야 열쇠 그 아까 먹었던거 또 누르 하면 되지 않을까? 아냐아냐 없어 없어 아 그거 아니래? 아 또 이상은 해왔어 또 왔어 그럼 다른곳에서 열쇠를 또 먹어야겠네 왜? 여기도 나오는데? 어 뭐야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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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데가 나왔어 난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어디 아우 큰일 뻔했네 열쇠를 찾자 열쇠를 찾자 열쇠 열쇠 나와 이 새끼야 안 나와? 안 나와? 못 들어가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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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70도 넣어야 된다는데? 어? 아냐 지금 아냐 지금은 상자 안 필요해 아 삐 열쇠를 찾아야 ail나보나? 어어어 맞아 맞아 이천이 아닐까 싶니 나 이천으로게 아 나 내가 들킨 줄 알았더니 악녀가 끌렸구나 나야 나야 깜짝 놀랬지 뭐야 지뢰대야야야 도와줄까? 아니 이거 반대편에서 오는사람이 하는거 아 B쪽있다 코리나 아 코리나? 안남자 뭐야 안 닫아 도시 뭐있나? 그 위쪽 어떻게 올라간겨? 꼬치남이 있었던 방 옆에 그게 있어 어 누나 어? 길이 왜 이렇게 어렵니 이거 거기 막 다른 길이야 참고로? 응 나 좀 늦게 얘기했나? 괜찮아 나 숨어있어 어 열쇠 열쇠 여깄다 찾았어? 어 C 근데 C 열쇠인데? 잠시만 건너뛰었네 B 열쇠가 도대체 어디있냐고? 2층에 열쇠가 많거든? 2층에 열쇠가 많거든? 돌아다녀 모르고 여기에서 2층으로 가야되는데 2층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네 아무튼 C 열쇠가 필요하긴 하니까 먹어둬 그치 먹어놨어 100 опис 형 이리로 와 볼래? 거기로 어떻게 по 우와 아이 로 James 솜 여기 어떻게 왔어 이게 여기 저리로 돌아왔어 아우 내가 보이시는구나 나 그러면 시에 있는 화물을 옮기고 있어야겠다 여기서 비열새 먹었어? 아니 비열새를 못찾았어 현명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란 말이지? 왜 도망가? 어 꺼져 뭔 소리야 이게? 입고야? 도망다니는 중 어허허허이 나 C4, C9 옮겨놓고 있을게 미리 응 열쇠가 근처에 가면 뜨긴 하더라 열쇠 모양으로 아 그래? 저 반대편에 있는데도 떴었어 하이참 어? 푸린이가 지나갔으면 어우 깜짝이야 음 어딜까? 여기 세척기 이렇게 빡세진 않을텐데? 어? 싱글벨 여기가 비 룸이긴 한데 비 룸 안에 있을텐데 아 너무 불친절하다 이번 저기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맵이 좀 넓은거 같애 어 사실 다른 맵자도 좀 넓은거 많은데 우리가 깨봐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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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만 안나오네 아 찾았다 어 찾았어? 비 열쇠 오 나이스 나이스 대단해 형 이걸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삐에 삐에 그 아까 그 고추 고추 아 밑에 얘들아 더 맞춰 아악 아악 개 지랄이 있어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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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이포 뚫린다 지랄아 지랄 한번 하고 가 됐어 가 가 가 아이고 기절 폭탄도 같이 해버렸다 동시에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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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빵아 꼬박 아가꼬박 고추나미도 아하하하 하하하하 넣어 아악 이제 설마 더 커져요? 더 커지는건 말이야 왁스를 떡칠하면 이제 더 커지겠지 그러게 말 못할거 같은데 어 뭐야 어떻게 됐어? 가슴이 달렸는데 어? 어?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짠데? 여자가 됐는데? 짠 어 야추 없어지고 짤리고 이제 야추 없어졌어 아 잠깐만 형 별부만 보면 돼 내가 470 해 놨는데 오 이미 열쇠를 이제 가지고있어서 넣었고 C470 상자 오고있어 C470 어? 오케이 받는 장소가 어디지는데? 간다 C470이 간다 받는 장소 여깄다 아니 와우 간다 여기도 어? 아닌데? 이거 못받는데? 야 이거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얘들아? B에서 받아야 돼 B에서 받으면 C로 못 가져오잖아 오오오오오오오 불에나 그거 아구입부 아니야 여기던데 일단 악냐 거기서 받아봐 받아서 여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나갈 수 있다니까? 지나.. 왜 지나갈 수 있죠? 그냥 여기 놔두면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꿔 여기서 놔두면 되지 그럼? 어 여기 놔두면 넘어가는거 같은데 아 여기 여기 그래 근데 여기로 가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뭐 어떻게든 하겠지 그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놔둬마 해보자 C470 길이 이거 진짜 어렵네 짠 짠 짠 버려라 됐어 간다 따라가 아니 이거 왜이렇게 잘 걸려요 가다가 어디로 오나? 아 일로 넘어가는거 아닐까 누나 어디? 안녕 안녕 저 멀리 인격 탈출 어어 아아아아아 이렇게 했죠? 아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 받는 곳 찾았어 내가 있는 곳이 여기야 닫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구 이뻐 맞지? 힐 해줄래? 힐 해줄래? 아구 이뻐 왜 이렇게 멍해 보이지 장자 받았어? 아니 아니 못 받았어 아 다시 돌아가고 있네 나 아이덴티티인데 한 바퀴 돌겠구만 이거에요 이거 내가 끌게 폴이나 지렘할게 아니 길이 아주 그냥 신박해 잘 받았다 아 이거 오면 바로 받아야되는거니 서있어야되 여기 안그러면 놓쳐 각오 딱 받고 떨어지면 되겠다 뭐야 뭐야 왜 잠갔어 왜 열어 왜 열어 왜 열어 난 살아야겠어 아니 박스를 받아야돼 내가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넌 나 넌 아 왜 나를! 역시 니트를 하니까 이걸 받은 거지 맞아 맞아 플리너에 거기로 하면 안 되는데 Chelsea 아 아냐 여기여기여기 일로 가 죽 escuch Gary 차 아 나이스 맞담 돼 이거 여기지? 어 여기서 놓을게 어 먹어 아니 니건 내려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려갈 수가 없네 아니 이게 related 이 세계의 성형 방법이야? ери제 어떻게 되려나? 이게 궁금하다 아울러스계의 성형 맛보고 싶은 사람? 날 사랑해? 나는 악녀 누나 추천이야 어 여기 나왔다 나왔다 뭐가 달라진게 있어? 색깔이 바뀌었는데 레드로 살아있는게 신기하다 으아 야 이씨 뚫려있네 왜? 징그러워 어우 어우 징그러워 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돌리는게 아닌거 같은데? 왜 안가지? 더 당겨야돼? 창칸라이 경로를 변경하기? 어 경로 변경해야돼 아 경로를 변경해야돼 어 근데 어디서 경로를 바꿔야되지? 위로 올라가야되지 않을까? 아 여긴가? 잠시만요 아 여기도 아니고 어 안가문곳에 가보자 서로 여긴데? 여기 안갔거든 나도 여기 왔어 여기 뭐 없는데? 그중 짤랑짤랑 어 우와 없는데 여기 아 저기 흰색으로 떴다 저 흰색으로 떴다 흰색으로 떴다 저 흰색으로 돌리는거 아니야? 어 그러네 여길 따라가보면 되지 않나 한 병례를 봐. 이런 거 종종은 생각보다 2층에서 하지 않나? 해봐봐. 2층. 내가 1층 볼게. 1층 가볼게. 1층 가. 2층 가면 돼. 1층은 없다, 확실히. 2층도 뭐 누를 게 없는데? 2층. 아니면 생선 라인의 초반을 따라가야 되나? 잠시만. 경로를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세세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설마 아예 초반에 있나? 그렇게까지 불친절하다고? 그럴 거 같지는 않긴 한데. 오마이갓. 이건 뭐니? 와. 우리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와우. 와우. 뭐가 적나라해? 굉장히 적나라해. 정말 궁금해. 여기 굉장히 적나라해. 너무 기대된다. 미친 미친. 계속 돌리는 건 아니고. 아 일단 돌려보자. 안 돌아갈 때까지 한번 돌아보자고? 돌려보자고? 어 한번 내가 해볼게. 어? 맞네. 아 맞네. 아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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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너무 오래 돌리니까 이게. 그니까. 제자리에서 그냥 계속 돌리니까. 뭐 뭐지? 이랬지. 어? 꽃으로 달린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팔보책기야? 그거 저거 장이야. 장. 아 장기. 팔보책기야 뭐야. 쪼쪼 안하는데 쟤 안할까? 야 근데. 저지경이 됐는데도 저런 말을 할 정도면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멘탈이. 걔가 멘탈이 장난 없네. 그냥 또라인데. 얘들아 던질 거 있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뭘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올리자. 같이 올리자 푸린아. 올리는 중. 개새끼네. 선인용품 태우기다. 어 선인용품 태우라는데? 어? 얘가 선인용품이었냐고. 걔가 선인용품이었어? 완벽 밸브 열을 해. 밸브 탑 털스. 아이 다시 가야되네. 이런. 제발. 지금도 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알았어. 잘 익을 거 같은데. 왜. 야 저기 건너편에 괴물 있어. 괴물 지나갔어. 에이 형 안 믿어. 아닌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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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괴물이예요?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도와줘. 고마워. 뭔가 저러고 반대로 더 쓰시면 무섭겠다. 어. 여기 밸브는 어디지? 뭐지? 아 포린이 괴물인 줄 알았네.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인신공격? 여기 밸브는 어디래? 하아.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파트. 아, 저에이거 있어. 빨리 와. 들고 있어. 넘어와. 아줌마 또 난리네. 빨리 와. 아줌마 또 난리네. 아? 포린아! 응? 빨리 넘어와! 나 여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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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일단 이거를? 밸브 돌렸어? 아니 아니 이쪽 밸브를 넣어놨는데? 와 와 와 얘들아 이거 밸브 시간 지나면 그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나 지금 펌프질 하고 있다 와서 볼 사람들 빨리 보고 어 하고 있어 해 해 왼쪽 밸브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왼쪽 밸브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 밖에 나가면 말이지 어 밸브 하나만 해도 되는 것 같아 조금씩 게이지가 차고 있어 그렇네 어 그러네 계절아 얼른 와서 통구이 봐 웰던으로 부탁드릴게요 웰던이요 마지막 마지막 한다 한다 다 보겠지 우와 와 와 캠파이어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진짜 사이트 패스 같았어 방금 와 2024년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얘들아 나 끝났네 나 끝났네 나 끝났네 군대 있잖아 응 안규는 나 그 방향에 있잖아 응 그 오른쪽에 있잖아 어 이뻥아 이뻥아 흑아 정면돌파 정면돌파 정면 돌파 정면돌파 아리오 어 어 어 아 아리오 마셔 마셔 음 낫시다 가 가 가 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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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좋았다 나만 씨뿔이다 나 WP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던거지 소음 함정을 아까 춤춘거 때문에 38번 발동 소음 함정을 45번 발동시킨건 실화입니까? 도대체 나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거야? 와우 좋았다 아 좋았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자 엔딩을 보자 다음에는 응 다음에 엔딩을 보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스테이지는 다 한거지? 그치? 기술적인거 빼고 어 부... 지금 메인캐 말고 그 보조캐스트만 남은거야 이제 응 근데 이제 엔딩까지 보려면 아까 말했듯이 난이도를 다 뚫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보조캐랑 엔딩만 볼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다 빅메이너스 영웅전의 활약이었대 근데 역시 바바리안 바바리안 바로 나 바와리안 드럭을 좋아해? 뭐지? 어? 난 왜 티켓을 안줬지? 레벨업 한거 맞아? 레벨업을 안했네 헤헤 소지품 증가했다 아 이거 무조건 필요한데 몇개야 원래 처음에? 세개 아 근데 기술 업그레이드부터 안하는구나 나는 말래빔 그거 아이고 나 기술은 그 쿠폰이 세 장씩 먹어 이제 이 단계는 그래서 그냥 능력치부터 올렸어 음 다 나갔니? 아니 있어 아직 오 야 이거 기술 열고 레벨업 할 때마다 NPC들이 스토리 같은 거 말한다 오 그래? 아 맞아 듣기 있던데 어 맞아 그래서 나 지금 하나씩 다 들어봤어 절대 안 눌렀어 나는 오로지 클리어에만 목표를 둔 남자 오 스토리는 엔딩에서 보는 스토리로 충분 프린아 난 이게 궁금해 해방 토큰 해방 토큰은 어떻게 얻어? 나 10개 있어 나도 10개 있어 이거 한 번 나가면 10개 주는 건가? 야 얘네 뭐함? 어 뭐야? 뭐야? 나 세면 다 같이 나갔는데? 사라졌어 난 10개 있는데 뭐야 쿵쿵쿵 때려다가 나가버렸는데? 프린아 10개만 빌려줘봐 10개 내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서 하나 해보자 이거 어떻게 줄 수 있는데 몰라 주머니 뒤져봐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내 옷에 주머니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은밀한 부분을 확인해볼 수 없잖니? 잠시만 해방 토큰이 도대체 뭘까? 이거 다 모아서 나가봤어? 플레이오픈 몇 개 있어? 나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개라고 표시가 돼있네 어? 다 10개가 있나보네 어 뭐지? 이거 공통 아니야 우리? 그런가보다 이거는 근데 해방 토큰 이거는 나가려면 다 깨야돼 다른 맵들 나가면 엔딩이야? 아 여기가 엔딩인가 보다 어 여기 엔딩이야 어 재밌겠다 어 그러면은 엔딩 안 봤어 누나 저번 거? 나 안 봤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개를 먹었으니까 매우 어려움으로 안 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미션이 있어 그 미션까지 이 미션을 열려면 지금처럼 캐스트를 다 깨야 그 미션이야 이거 아 어 그래서 그래서 프렌이가 다 해다가 준다는 거지? 어 맞아 기대가 되는구만 이거 진짜 개새미 없어 똑같은 맵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난이도만 높아지고 어 시간 겁나 걸리고 그렇겠다 다시 재미가 있었다 다시 재미가 있었다 다시 싫대 싫대 도리도리 하는데 다시 아니 왜 이렇게 안 눌리냐 이거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응원해서 이긴 거야 형 고마워 어 다시 얘 다시 도전한다 어후? 흠흠흠흠흠흠흠이 배불낭에 발라주지 최저비냐? 아아 정신사다 정신사다 흠흠흠흠흠 이겼다!!!! 우리 응원 덕분이야 맞아 그거? 나 정신 나갈뻔했는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그럼 오늘 요기까지 할까? 좋아 다들 고생했어 좋습니다 야 날짜부터 잡고 빠이빠이 하는게 어때? 내 아웃라스 카톡 얘기하자 왜냐면 나 깨는 시간도 걸리니까 바로 잡기에는 어 안돼 그 나중에 더 맵이 나오려나? 안 나올거 같긴해 정식 출시니까 일단 이게 그렇긴 하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